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5대국의 판별TV의 판교인 원호사입니다.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학 박사방 운영진과 실검 챌린지 방조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10월 1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도 15537 판결입니다. 사건은 아청법 위반 음란물 배포 등 방조에 관한 사건이고요. 피고인은 방조 혐의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헌성됐죠. 내용을 보시죠. 박사방 운영진과 옛날에 텔레그램에 있는 박사방이라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제작도 하고 이런거죠. 그런데 이 박사방 운영진이 별도의 텔레그램 그룹의 미션방이라는 걸 개설합니다. 그런데 미션방에다가 특정 시간에 미션방 참여자들이 네이버에 일제히 특정 검색을 입력함으로써 검색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를 지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실검 챌린지를 개시를 하는거죠. 그래서 피고인이 2019년 12월 2일날 피해자 A 이 사람은 약간 유명인이었던 것 같아요. 피해자 A에 음란물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미션방의 지시에 따라서 사회에 걸쳐서 검색을 입력하고 그 검색 사실을 텔레방, 미션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인증을 한거에요. 그래서 음란물 배포 행위에 대한 방조로써 기소가 된겁니다.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 배포 이전, 이전에 검색의 노출, 이 노출을 운영진이 하려고 하는거죠. 이 검색어 노출을 위한 미션 수행 행위를 배포의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 되는겁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란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검색어 노출을 하려고 하는거에요. 그리고 검색어 노출을 하기 위해서 미션, 그 검색 실검 챌린지를 이제 미션으로 건거죠. 그 미션 챌린지에 참여한거를 방종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. 대부분 뭐라 하냐면 공지 시점과 검색 시점이 상당히 짧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. 그런데, 그런데, 그런데죠. 미션 공지 시점보다 약 40분 전부터 동일한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검색되고 있었다. 그러니까 미션 이전에 이미 공습이 되고 있었다는거죠.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미션방 참여자는 2,700명인데 2일 동안 피해자를 검색한 사람은 12,000여 명으로 미션방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경로와 동기에서 이를 검색하였을 가능성 동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가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채팅방에서 강제로 탈퇴되지는 않았어요. 그렇다면 대부분이 보기에는 오히려 운영진이 음란물 판매를 촉진하는 의도로 시작한 실검 챌린지 등의 피고인 등이 이용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실검 챌린지의 의미가 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한건지 아니면 그냥 배포가 상관없이 이 미션방을 가중에서 어떤 활성화 그러니까 그 판매 활성화를 음란물의 일반적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한건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실검 챌린지를 동참하기 위해서 한건지 아니면 그냥 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본건지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. 어쨌든 이 피고, 그러니까 박사방 운영진의 의도와 피고인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방조회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겁니다. 여기 보면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과 음란물 배포의 범죄 실현을 위해 실검 챌린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했다면 방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해 두십니다. 그러니까 운영진의 그 방조가 범죄 배포 실현, 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 실검 챌린지를 이용한 거죠. 실검 챌린지에서 너 이거 배포하면 실검 챌린지를 해서 배포를 하려고 그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같이 동참으로 방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대부분을 보기에는 운영진의 실검 챌린지를 단순한 홍보수상으로 이용하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A의 영상을 퍼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음란물 자체를 홍보수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해당 검색어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는 그냥 검색한 거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로 대부분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결국은 검찰이 운영진의 의사와 피고인의 의사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감을 해서 실검 챌린지를 한 것인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것이 무죄의 원인인 겁니다. 만약에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이 이런 운영진의 의사와 실검 챌린지의 목적 등을 피고인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했다면 방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증의 부족으로 지금 무죄가 된 것이지 어떤 법리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실검 챌린지 자체가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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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